그냥 거기에 있어요! 야야 왜 이렇게! 야야 왜 이렇게! 야! 위로 던져 위로! 좋아 빨리! 위로 위로! 그렇지! 아 뭐하는 거야! 똑바로 똑바로! 그렇지! 그렇지 그거야 그거! 그렇지 그거야 그거! 야! 형 괜찮아요? 빡 돌렸어요? 이거 어려워! 제대로 해봐요 형! 자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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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렇게! 위로! 됐다!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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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! 오빠 천천히 천천히! 좋아! 좋아! 다 들어와! 다 들어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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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때로! 야! 조마조마했는데 하나도 안 걸렸구나. 정말 다행이다. 아주 그냥 야구만 할 것 같지? 뵙시다. 어디 한 번. 축구도 못하면. 축구도 못하잖아. 내가? 그래. 내가 더 잘하는 것 같던데. 두 번째 시도입니다. 아 진짜 제리야 좋았어. 이번에 성공합시다. 그럽시다. 남님의 파이팅. 아 좀 크게 합시다. 야 니네 잘 좀 봐놔. 제리는 성공해서. 아 알았어. 조경 씨도 왜 그렇게 하지 마요. 다들 억지로 빠져. 화내지 말고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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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볼. 파이팅. 하자. 갑니다. 좋아. 아 오케이. 좋아. 아 오케이. 좋아. 아 좋아. 던져 지금이야 던져. 야. 쫙다. 야 누구야. 아 진짜. 야 이리와. 빨리 해.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.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. 아아! 빨리 가! 똑바로도 똑바로! 위루 위루! 됐어 됐다 됐다 됐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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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아! 잠깐만! 아! 잠깐만! 아! 네가 얘가 뭐냐 하면 나를 맞추고 제가 잡으려고 해. 가슴이 너무 딱딱해서 그게 문제야. 종국아 네가 이거 들어. 아 얘가 형! 빨리 빨리 빨리. 아 잠깐 제대로 들어. 아니 얘가. 너때문에 동생들 귀찮아 말리. 동생들이랑 쉬는으면 되는데 너때문에 뛰어다니고 뭐라고 공작했다고. 집에서는 다 귀한 아들들인데 이리 봐. 저거 와가지고. 저거. 너 때문에 비롯된 일이야. 앞으로 잘하자. 화가 많이 날 뻔했구나. 앞으로는 잘하면 되잖아. 이제는 그런 일 없겠고 우리가 잘하면 되잖아. 동생들이 귀한 아들들이 되거든.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. 그래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. 형 잘해? 제보다 나 제보다. 제발! 정신 차리라고! 어디가 두 시간이 하고 세 시간이 하고 한 대잖아. 의리 이삼! 우리 팀 파이팅! 파이팅! 3초 컷! 보여주자. 아 쓰앗아 쓰앗아 아 pré시 Sai! 아니 이 시간은 어때요. 야 뭐야 5초 까먹었어.